집중! 집중! 민혁이만... 민혁이만 하면 되지. 주장만 노리네. 확실히 럭비해가지고... 어? 연대! 연대! 와... 봐봐, 저렇게 먼저 많이 붙어야 돼. 봐봐, 봐봐, 봐봐. 아, 이게 수가 딸려면 어쩔 수가 없어. 하나에 붙어줘, 하나에 붙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안 돼.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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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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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안 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명 걸렸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또 그 찰나에 이제 상대의 버클을 좀 보니까 불그레이지가 불타올라서. 안 돼! 안 돼! 야, 태윤이 형 이 와중에 하나 걸었어. 진짜? 어. 봐줘야 돼, 잡아줘야 돼. 그렇지!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걸어, 걸어! 조심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좋아, 좋아. 아이, 아이, 잡았어. 잡아! 오, 형, 형. 두 명을 연달아 탈락시키고 정신 차려 보니 제 고리가 조수연 선수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아, 큰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어야 되는데. 브라이데이